네 방금 대형사고를 쳤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도록 어쩐지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다니 머피아 법칙인가요 에이 뭐야 아 에헤헤헤헤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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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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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데 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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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서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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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여기죠 아 이게 안되네 저거 한번 해볼라고 했는데 다음은 여기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몰라 그냥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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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rfect! 에이, 아깝다. bruh. 가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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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연 찍고 넘어가고 여기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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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까 아깝죠? 여기서 아까 한 번 떨어졌었죠? 여기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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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됐어야 돼. 퍼펙트... 아...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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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.. 여기서... 여기... What... 스피드가 없어서 스피드가 되는outing 스피드가 scared 스피드가 정확한 자uz 스피드가 내가uck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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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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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다니까 아 여기서 아까 하마터는 대영상 공간할 뻔했죠 이거를 안하고 갈 뻔했지 아! 알겠고! 다행히 안하고 이걸 안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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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요. 여기가 좀 빡세져요. 이렇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위험했어. 이렇게 되나? 어이? 뭐야? 배또. 저걸 스피드 속도 때문에 가는 건데. 다시. 다시. 이걸 다시 가는 이유가 있어요. 여기가 좀 빡세져요. 여기가 좀 빡세져요. 다시. 혹시 두 개가 없어서. 두 개가 없어서 이래야 돼 이 계획이 틀어져 버렸어 뭐합니까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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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P가 좀 불안한데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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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이게 아닌데 몰라 한번 더 가지 뭐 나를 이루어 잃어버리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첫 스테이지 놓쳐서 그것만 다시 할게요 먹고 죽을 수 있어 왜 거기서 그렇게 돼가지고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서 여기서 먹고 떨어져 살다가 살다가 이런 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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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5개밖에 안된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보너스 먹고 가야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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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 모잘났어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케이, 여섯 대 다 때렸다. 퍼펙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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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때리면 될지롱 그러면 금방 끝나겠다 끝 한탄을 뛰어넘었다 한탄을 뛰어넘었다 달려 뭐야 나도 예! 벌써 어울려 9 12 13 13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다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cuic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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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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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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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그냥 이러고 가자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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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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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키가 잠겨있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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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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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깔끔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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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찍지 말고 보너스 갈 수 있다 됐다 떡이도 올라가야 되죠? 구매했다 집중 안 맞네 안 맞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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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쁘지 않은데 진짜 너무 귀엽다 왜 이렇게 말해?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해? 깔끔한데? 페이스 좋아 근데 아까 리비지트에서 실수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실수했죠 가자 여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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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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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흐름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. 하나, 둘. 하나, 둘. 되게 빨려왔는데? 하나,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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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셋. 아... 여기서 이렇게 죽네... 이거 아닌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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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했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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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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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! 애매한데... 기록 좀 찾아봐야 되겠다. 안녕! 나이프 다 찾아야 되는데... 울라이프 2시간 29분... 못 찾겠다... 일단은 못 찾았는데요. 음... 잠깐만요. 제가... 올보너스 종전기록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. 좀 종전기록을... 아마 이거밖에 기록이 없는 것 같은데... 2시간 17분... 2시간 17분... 맞죠? 예능쇼를 다 했는데... 오케이 2시간 5분... 그냥 오늘... 그냥 이거... 예능으로 한번 봐주세요. 자... 그러면... 자... 여러분... 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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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... 온라이브 녹화 종료하고 올려볼게요. 여기서 입니다.